도현아! 삼촌은 25살, 37살. 아이고지, 말아. 안녕!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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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 렛츠 빅톤!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이렇게 6명이서 모이게 됐습니다. 아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렛츠 빅톤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오늘 모아나요? 낯설어요, 지금. 키즈카페! 키즈카페! 어린이 카페! 키즈카페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좋아해요. 사랑하죠. 너무 좋아. 제가 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제가 잘 돌볼게요, 여러분. 좋았어요. 애기를 보는 게 되게 좋았었는데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느끼고 어떤 점이 쉽지 않으세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그림을 그려주자 달라고 해서 한 번 그려줬더니 한 3시간을 그림을 그려달라고 누가가에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기대가 됩니다. 키즈카페에서 오늘의 아이를 찾으시면 되는데 오늘의 아이요? 정수빈? 오늘의 집도 아니고 오늘의 아이요. 어퍼라 뒤집어라! 위! 아래. 어퍼라 뒤집어라! 아래! 어퍼라 뒤집어라! 아래! 어 뭐야, 이렇게 딱겠네? 다 이렇게 꺼지고. 잠깐만! 여기! 뭐? 그거잖아! 올림픽톤! 그러네! 야 뭐야! 야 올림픽톤! 저희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올림픽톤이잖아. 야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 우리가 이겼지. 우리가 다 이겼지. 근데 이거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이를 찾는 게 또 중요하니까. 저희가 아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힌트 이런 것도 없나요? 아 저만 1팀인가요? 아 같이 나가나요? 아 저기에 보여주면 안 되는 거네요. 여기는 왜 폴라로이드가 있는데 저희는 왜 없죠?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이겼습니다. 뭐예요, 이거? 소중입니다. 아 뭐야? 개인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1, 2팀을 나눈 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찾아가라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그쪽의 그걸 먼저 보여주시죠. 저희는 퀴즈카페에 숨겨진 보물찾기 종이를 찾아 아이의 이름과 아이의 환심을 살 선물을 대타세요. 아 보물찾기 종이 같은 게 있구나. 저희는 그걸로 힌트를 찾는 거고요. 저희는 3개의 사진 힌트를 보고 오늘의 아이 2명을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사진이 여기는 보물찾기만 할 수 있고 여기는 아이나 아이만 찾을 수 있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 그럼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빅턴! 렛츠고! 형 신발 신발 신발! 종이 찾자! 아미야 찾았다! 얜가? 너무 심취해 있어서 말 걸기가 좀.. 너무 심취해 있는데? 아니 팔찌 팔찌가 있네. 어! 어! 뒤에 팔찌 있어. 진짜요? 어! 안녕~~ 조심해. 와~~ 와 팔찌 이쁘다. 팔찌 이쁘다 그치? 볼가 너무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엽다. 야 애기 이름을 모르다가. 아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메시지를 일단 찾아야겠네. 그러니까 일단 메시지 찾을 때까지 좀.. 어 좀 놀까?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볼풀공이 있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어 느낌 너무 좋은데? 우와 여기 뭐야? 여기 분명 있겠지? 종이가 있겠지? 있네? 해야지 너무 좋은데. 에그 아 아니 밖에 병찬이가 쓰러졌어요. 병찬아! 하핏 아 병찬아! ㅠㅠ 발이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은데. 정수리랑 팔이랑 다리를 발로 어떻게 차자, 형. 차줘야 돼. 땡! 땡했다. 얼핏! 가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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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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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regulation,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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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ologksuş. steamer 금손이 신기한 거 보여줄까? 짜잔! 아 세계? 여섯살 조카도 할 수 있겠다. 3개는 해야죠, 형. 상君의 종이? 3개는 합시다. 오빠. 이 종이! 이런 종이 못 봤어, 이런 종이? 오, 오, 오야. 자, 얼음. 형아 불러와줘, 형아. 얘들아, 뭐 좀 건졌니? 빨리 말해. 땡. 오케이, 땡. 땡. 뭐야, 이거 뭐지? 아, 이럴 때가 아닌데. 아, 이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하네. 왜, 왜? 재미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하나 건졌어, 하나 건졌어. 얘기해봐. 잠깐만, 잠깐만. 말해봐, 말해봐. 뭐야? 아이의 이름은 김도하입니다. 도하야. 야, 저 이거. 아이고, 안 되겠. 도하, 손. 번쩍. 야, 뭐야? 아, 닦고 와. 형. 형. 어? 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재밌다, 여기. 아, 진짜 재밌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여기 몸이 너무 아프네, 여기. 그러니까 숙이고 있어, 손. 아우. 그냥 뭐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꽝이네. 얼음 두 개, 꽝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헬륨 풍선은 어디 있어요? 어, 얘 발 비슷하지 않아? 더 애기해야 돼요. 얘가 좀 통통한 거 보니까 얘가 얘 발 같은 거. 혹시 너 얼음이 있는 중이야. 네 이름이 얼음은 아니지? 형 가만히 있어야지. 얼음 지금 몇 개를 해오던 거예요, 형? 얼음. 나 얼음 밖에 없어. 그 아메리카노로 바꿔먹을 때. 근데 얘 볼풀장이 있잖아. 볼풀장 좋아하는 거 보니까 얘인 거 같은데? 그치? 맞아, 맞아. 아,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그러면 이제. 계속 얘가 여기 있었거든? 여기 있었으니까. 어? 야, 또 찾았어, 또 찾았어. 뭐래, 뭐래. 아, 꽝이래. 뭐해? 형이랑 돌아다닐까? 알겠어. 형 갈게. 도하야. 도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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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 엄마. 엄마. 아이, 귀여워. 도하. 엄마. 도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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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내가 놀고 싶은데? 마음에 드네. 너 이름이 도하야? 엄마. 엄마. 이 아기가 계속 볼 표정이 있는 거 보니.. 도하도 저 도하 저기 있다. 허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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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器야,曜이. 이렇게 놀다 이런 데 있다고 또. 전자렌지, 냉장고. 없네? 찬이 형 이상해. 찬이 형 좀 이상해. 찬이 형 조금 이상하다니까. 도하. 야. 도하. 투하. 투하. 아니야? 됐지. 찾았다. 야, 또 찾았어! 뭐래? 미안, 꽝이래. 그래? 꽝? 꽝이야, 꽝. 도하가 누굴까? 왜 갑자기 얘를 볼까? 도하라가 누굴까 아닐까? 형도 도시거든? 맞아, 도시야 도시. 도하야? 아니? 왜 자니? 아니, 근데 김도하예요. 아, 김도하구나. 도하면 여자아일 수도 있어. 여자애도 아닌데. 여자애도 아니래. 여자애도 아니래. 남자애. 남자애, 남자애. 왜 그래? 야! 그럼 도하가 누굴까? 도하가 누굴까? 어? 누구누구누구. 여기 흰옷 입은? 맞지? 맞지? 삼촌 맞지? 삼촌 맞지? 삼촌이 맞혔지? 삼촌이 맞혔지? 그치? 삼촌이 맞혔다! 도하지노! 도하야, 도하야. 도하가 누구예요? 몰라요?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도하야. 배고파? 처피뱅 했네. 이쁜거 했네. 이쁜거 했네, 머리? 오! 오! 애기야 찾았어! 고마워. 고마워요. 너무 잘했어요. 고마워요. 최고다, 최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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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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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 갈까? 간택 받았다. 저기 가자. 간택 받았다. 저기 가자.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에이, 삼촌. 삼촌. 친구 있어, 친구. 헤이 머스켓이다. 옥수수도 있는데? 뭐가 좋아? 얘 승식이 형 간택했어. 승식이 형한테 지금 약간. 카트. 저기,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할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삼촌들이랑 형아랑 놀아볼까? 거기 중에서 목걸이는 없었어? 목걸이 없어. 목걸이 없어? 목걸이 없어? 여기 한번 있어볼까? 너 뭔가 머릿결이 되게 좋구나. 너 아니야? 어, 잠깐만. 꼈어요. 어! 오케이! 어! 찾았다. 여깄다. 여깄다. 좋아. 아이의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김. 도현. 도현.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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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싹 봤네. 딱 봤네, 이렇게. 도현이 몇 살이야? 몇 살? 네 살. 아, 도현이 맞구나. 네 살이에요. 도현이. 아, 도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이도 어린이들 이리로 올게요. 도현이도 어린이들 이리로 올게요. 우리 어린이들 이리 오세요. 엄마 딸아 찾아요. 저 엄마를 통선 준다. 자, 이름이 뭐야? 도현이... 도현이... 도현아! 도현이! 니가 도하였어? 도하야, 잘생긴 삼촌을 따라 손에 칼이 이렇게 껴주면 안 날라가잖아 도현아 삼촌은 호의무사야 그렇대 자 우리 자기소개 해볼까? 아유 맞지? 아유 맞지? 자기소개하기 도현이 몇 살? 도현이 몇 살이에요? 4살 삼촌은 25살 47살 제 애 표정 봤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IST 소속 가수 삼촌은 7살 도현이는 뭐가 제일 좋아? 니가 니가 엉아랑 손 대볼까? 정확하게 맞았네 에잉 에잉 잘도 잤겠다 도하가 찬이 놀아주는 거 같은데?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이렇게 조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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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어떻게 해? 하늘을 나는 기분이야? 또 해 또 해 봐? 알았어 자 노래 불러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100번 해야 돼 알지?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라 아이고 안전벨트 준비해주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욱 슈욱 도둑 아니에요? 도둑?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 맞춰야 돼요 슈욱 삼촌 젖혀 슈욱 으앵 저기 왜? 저 풍선 잡아달래 아 미안 삼촌이 과 애고 안 가는 길 있어 마법의 열차 타러 빠져 마법의 열차 마음의 열차? 혀나 목마트 타올래? 다리 밟아 이리워 아이고 이거 좋아? 아기들만 채워둬야 돼 승식아 머리 조심해 도현아 우와 간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우와 신기해요 도현아 안녕 다이 대현이 다이 대현이 도현이 안녕 도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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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السra mejor 승식이 형 좋아한다 귀여워 도현이 도현이 와봐 도현이와 카메라가 찍네 도현이 Wars 쨔라란 인사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나 둘 어 잠시만 잠시만 도연아 가자 도연아 가자 도연아 한번 올라가자 자 한번 저기 올라가자 하나 둘 셋 도연아 올라가자 둘 셋 다시 올라가보자 도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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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것 같은데 형도 지켜줄게 삼촌들 놓을까 삼촌들? 삼촌이다 안녕 형 힘들지? 아기들도 계속 안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근데 지금 형 엄청 좋아해요 형을 제일 좋아해 간택 받았어 삼촌이 땀이 나네 좋아해주면 안아주겠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아 아기들 너무 어려워 아 아기들 대하는 거 너무 어려워 우리 엄마는 이렇게 힘들게 키웠구나 나를 엄마 속 많이 썩였는데 반성하게 되네 엄마 아빠는 이런 마음이었을까? 어때요 이제 어머님 어머님께 좀 감사해요 충분히 감사하고 있었는데 표도합시다 너무 맛있다 다른 입 닫자 아카가 죽었다 신기해 보이나보네 따다 따 따 비행기 랩랩니 생선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야채 먹어야 돼요? 새우 버거 새우 버거? 이게 가짜 새우야 가짜 새우야? 가짜인지 안 해? 얘 그거는 지금 2021년생인가? 20년생인가? 그렇겠죠? 20년생 아니면 21년생일 것 같아요 와 2020년이야? 2020년에도 애기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끊어 빨간 분은 멈춰야 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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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지금을 먹고 싶다 이거 다 도현이가 자른 거야 이야 참고네 도현이가 야 여기 맛집이 타이... 타이거 새우도 있고 대화도 있고 여기 치킨도 잘라줬더라 도현이 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 버거 있었지 도현아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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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을 안 해 오고 있잖아 야 조금씩 가고 있어 조금씩 오고 있어 야 이거 도현 일로 와 잘 떨리는데 아 긴장되는 순간 빙빙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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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아 끝났다 고마워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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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이 짱이야 이거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인형을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잘했어 부끄러워 아 슈퍼맨 많이 해줘야죠 도하도 한번 해보자 도하 예상해보면 전 승시경입니다 아 도하도 나 봤어 도하야 일로와 도하야 배지패스야? 도하 호엥하고 울어버렸네 야 우리 인상이 험악하게 생겨서 그래 도와보니 세일처 엄마라고 불러온가 오? 저요? 엄마라고 했어? 나 엄마라고 했어? 도하 도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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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또 엄마 아빠가 정해줬어요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집으로 넘어가서 함께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스 페이턴 그러면 뭐 불고기로? 불고기 좋을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에이!